자, 둘, 셋! Before the earth! 안녕하세요! BH3입니다! 네, 어느덧 2022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. 네, 올 한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.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정말 안전하게 시험을 끝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작년에 수능을 보러 왔었는데요. 그때 생각이 새벽 세면 나는 것 같네요. 저도 그때 영자 도시락을 준수와 함께 사줬던 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.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긴장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BH3이 응원하겠습니다. 네, 따뜻하게 입으시고 준비물 까먹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. 네, 모두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지금까지 BH3이었습니다. 안녕!